안녕하세요 오늘의 채널의 1년간의 비디오리토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음... 비디오리토러스야? 너무 어려운 영화 같은데 도대체 어떤 의미인거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양한 매체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뉴스를 말해요 요즘 미디어 정말 많이잖아요 신문, 뉴스는 기본이고 페이스북과 같은 SNS부터 유튜브까지 근데 그거 아니에요? 정보들이 감천하는 비디오로는 설정을 망가 때문에 간단일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모든 미디어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믿는게 아니라 사실을 비디오라고 비과할 수 있는 영역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미디어리토러스의 강사는 이 논의사는 비디오만 비디오를 초청하여서 자연한 현실을 분석하고 귀여운 영화의 피엠티에 있는 추억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작품은 피엠티의 교통과 환경과 관련된 사회적 기능을 너를 수 있는 그릇안에 사진을 분할 수 있는 지혜로스가 저희가 없네요 그뿐 아니라 영선물을 직접적으로 분석해 발표하고 방금의 기회부터는 직접 생생지판까지 경험을 보았어요 저희 영어트 게임 방안 활동을 정체 미디어리토러스의 능력을 벽패스는 필수 강사! 저희가 제가 산 결과물들 즐겁게 감상해 주시고 미디어 리프러쉬의 강좌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